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복은 심령의 가난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제일 첫째의 복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의 가난이 뭘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 저지 심령의 가난이는 바로 하나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찬 포도나무에게 되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나무 떨어지면 죽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무능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낮아진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산악과를 따먹으라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의 운명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유치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그 교만을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킨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은 체나 마귀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누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은 물로 말하는데 물은 낮은 대로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의 가난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잘나가고 대단하고 굉장해 하면 순간 착각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아 그 10년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하게 되면 우양이 본성과 은금이 중시되고 네 수요가 풍부할 때에 어쨌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 16장에 말하기를 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랍니다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다고 우리 마음을 낮추시겠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40세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자기 힘의 능력을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지만 그 힘이 구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미대한 광야로 도망갔지요 40년 동안 철저히 깨뜨려서 광야와 권한감을 해서 자기의 무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어요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애국의 신이 뱀인데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니까 신을 벗으니까 바로 뱀이 애국의 신이 네 손에 있다 네가 애국의 모든 것을 네 손에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제예요?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나는 입이 뻣받한 자입니다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주고 이걸로 이적을 해봐라 마우세가 나중에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주립기 4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 이두리에게 돌아가서 그의 길이 된 내가 애국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뜻이냐면 보세요 자 40년 동안 장인 이두리의 머슴살이 주제예요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겠다 놀라운 능력을 주었을 때 장인 나도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도자로 삼았다니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내 형제가 잘 있는가 보러 가겠다 그 말은 모세가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비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에 여러분 사람 딱 말을 들어보면 내가 자꾸 자기를 드러낸 사람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은 이성의 자랑이 다 비워진 그 상태의 모세의 모습 그건 흉내내된 게 아닙니다 그건 광야 40년 생활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선의 없고 능력은 알기 때문에 자랄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러낼 것 없고 자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저 그 중요한 그 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모습 여기서 하나님 볼 때의 모세는 합격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이시 그 많은 고난 가물에서 사울의 손 대제기 손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호하는 나의 구원이시오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선의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야 네가 힘이 있다 네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네가 주인 되라 항상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 되고 싶으시고 우리 왕 되고 싶으시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긴다면 그분이 그분이 내 인생을 왜 아름답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랫동안 해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왜 그랬습니까 그걸 못나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모셨다면 내 모든 삶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바꿔줄 수 밖에 없지요 네 내 인생활 내 생각 모든 것이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으니까 바꿔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그분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보인과 내 마음을 바꾸고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저 사람 굉장한 믿음이 있고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 잘 몰라요 겉으로는 왜 그럴까요 사실 주님 사랑함으로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또 뭔가 습관적으로 또 참 착하고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은 기쁨은 없어요 피폐되고 지칩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 비우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과 음성 듣고 주님 때문에 기뻐서 행복해서 사는 그 기쁨으로 하는 일과 사람 의식하고 눈치 보고 그런 가운데 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신경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기쁨, 행복 얻게 되면 다른 것에 어떤 것에 얻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신명이 공고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 것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로스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부탁하냐 주여 너시입니까 나는 네가 부탁하는 예수다 여기서요 얼마나 똑똑하고 영력하고 잘난 그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만 한국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내 노력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가 나를 만나줄 때 거꾸로지고 부서여서 내 과거의 생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졌을 때 심정이 가난해지죠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실수 잘못 넘어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요 사울이란 뜻은 큰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나면요 내가 큰자 큰자 사울 그걸 주고받는데요 빛과 주님 만나고 나서 거꾸로 부서져서 내 안에 손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무능한 철저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 작은자 여러분요 작은자란 이름이 너무 편해야 돼요 왜요 정말 주님 빛과 만나는 사람은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란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받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딴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 내 아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면이 있는데 내 꼬라지가 아내의 주름살을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인생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날마다 부족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마음 비우게 돼 있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게 돼 있고요 겸손하게 돼 있고 그 심리에 가난한 거예요 낮아져서 보면 나보다 낫거든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 남편 얼마나 참 착하고 그래도 훌륭한데 왜 내가 이렇게 박아지 긁었을까 이것도 항상 남한침 안에 내가 잘 살았어가 아니고 아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참 내가 잘못 살았어 미안해 죄송해 이게 심리에 가난하니까 낮아지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기하는 것을 다 해로여기면 예수 그리스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 강문 모든 것을 배설물어 똥으로 이겼다고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이 다 버려야 비워야 그것에 주님을 채우기 때문에 비운 마음이 심리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 날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주인 뜻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에게 예민하게 되는데 바울의 고백은 보라 내가 이제 심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랬더라고 예 심령에 매인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 원하는 것 뭘까 하고 거기에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령이 매이겠습니까 무감각하고 예민한 음성 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욕심 내 방법을 다 버리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길 그거 뭘까요 신명이 날마다 가나시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해하고 잡아가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시의 왕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강하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왕이 함부로 제사 드렸어요 왕이요 왕이요 왕이 그런 일을 만듭니다 나도 내가 맘에 들을 거야 하다가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을 준 것도 은혜요 그리야 회개하지 그리야 천국이라고 하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라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천국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게시가 너무 컸어요 자과장께서 사단에 사자를 줬어요 높아지고 교만하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째로는 몸에 가시가 있고 환경에 가시가 있고 자산한 몸격 되니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있는데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한 가지 가시 준 거 아 나를 낮추려고 하구나 깨달으시고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이 준 것이 아니고 약함을 깨닫는 만큼 준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의 심리에 가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비우시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심령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참 못 깨자의 자질이 없었던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데 참 제가 내가 생각해도 귀가 얇아요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 말을 잘 믿는다는데 지금도 귀가 얇어 뭔가 잘 믿어 그래갖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권한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그 당시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 사람이 또 죽어불고 그거 다 이자야 그때는 비싼 이자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제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만을 꼭 붙잡았어요 그게 살았어요 그래서 81년도 겨울 이제 1월달입니다 하나님 내 기름도 해주세요 사짤짜리 집사나주세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 같은 자에게 만나주셨어요 한 두시경에 올차라 추운데도 올차라는 모두 어쨌든 간에 졸았겠지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오셔가지고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는 내 종이다 그 말 듣고 제가 10일 금식하고 금식 끝나고 왔고요 저는요 보호식이라고 교회에서 의자에 누워서 왜? 제 방이 없어졌어요 보도 나갖고 경매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친구 전사님 찾아갔는데 갑자기 다섯 식구가 쳐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 교회고 그 당시 그 정부는 혼합국이 있는데 혼합국을 그 차가 오더라고 국가에서 그러면요 그 좋은 쌀 갖고 가면 두 대 줘요 그만큼 먹을 게 없어 혼합국 썩은 쌀 근데요 1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그 가난한 집 어찌 또 밥맛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 먹고 얻어 먹는데 제가 이거 반복돈에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너 그런 자였어 그런 자였어 너 그런 자였잖아 까불지 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눈치게 보는 게 누가 보이겠어요 그 사모님 눈치를 보는데요 사모님 비유 맞추려고 어떻게 할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마을에 그 우물 물 밖에서 두 개다가요 굉장히 높아요 교회가 산등성이 그러니까 끊긴 거라고 다 폭탄폼 물 채워주고 개 눈치 본 거예요 그래서 밥 얻어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담양 뭐 기도원에서 있는데 그때 광고가 나왔어요 아 사찰 집사를 구한대요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것도 못됐어요 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기도다가 어 정말 달빵 하나 어디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 이만 월세빵 하나 더 넣고 호나 꼭 한 말 그것도 2분의 1 주고 예상으로 그거 넣고 6시 5시 그거 밥을 먹고요 얼마나 저는 감사를 느꼈어요 그때 6개월 만에 가족이 한 방에 잠 잔다는 거 아십니까 그 기분 다 흩어졌다가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밤에 방에서 쳐라 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배 안 굶고 밥을 먹고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철하라고 해도 근데 감사한 것이 그리고 완행차 사고 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꼭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도 부부싸 안 본 적이 없어 예 항상 제가 꼬라질 잘했는데 꼬라질 낼 것이야 마음이 낮아져 붙었어요 확 많이 낮아졌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제가 콧받아 살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두 명 놓고 개척하면서요 막 관계가 제일 큰 교회에 나 큰 소리 주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는 낮아지고 깨지고 부들어졌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가원 사니까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지옥 같은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소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경 하루에 읽었던 것이 백패지백기 너무 재미있게 읽으면서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때 그를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고 오만할까 지금도 순간순간 교만오만이 나옵니다 혈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돼요 내 육성 최성이 항상 살아 움직이니까 그때로는 금식하면서 회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통회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삶의 원천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길이 열려요 맨 가난해가지고 못되고 낮아지고 그냥 그런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를 다시 빌딩 올라가면 지하실을 좀 파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제가 같이 보도관서 여러분 모시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2부 때는 2부 때는 39분 해갖고 3부 때는 방송 때문에 줄이고 있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그래요 왜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서 항상 불편할까 내가 낮아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낮아지 못해서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되는데 어느 도시에서 러시아 오시가 아닙니다 짐차가 그 지하도 가다가 꽉 깨붙어요 그래갖고 오가도 못하고 딱 붙었어요 짐에 의해서 그래서 교통이 오고 호르락이 부르고 근데 차가 다 막혀서 난리가 났는데요 한 어린애가요 아저씨 밖에 바람만 좀 빼세요 밖에 바람 빼고 나니까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원래 내 마음에 바람만 좀 빼버리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되는데 가정에서 조금만 안 해도 낮아져 보세요 좀 더 높여 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조금 낮아져 보세요 30분만 먼저 일찍 죽어 놓고 30분 늦게 퇴근해 한번 해보세요 아마 회사 일찍 끊고요 사장님 저는 그만 사표 내면 큰일 나 이럴 거예요 저건 바까바까봐 이거 있어요 내가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게 낮아지겠냐고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절대 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성길 수 있고 발을 쓸 수 있다는 자체 그러면서 행복했다면 그게 샤남의 성령이고 은혜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해 탓으로 계산 속으로 놀게 되는데 어른밤 때 어떻게 이 밤 내밀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의 은혜 받으니까 그래 그래 내가 아홉 개 잘했고 한 개 못했을 만경 매를 때리면 맞을 수 있어야죠 그래 미안해 맞아도 기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행복하다면 얼마나 심리에 가난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이가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너는 드럼을 기뻐하니 주님을 기뻐하니 아빠 그 차이가 뭐예요 야 너 드럼을 치면서 드럼 치는 그 감각 기분에 좋아하고 떠서 치니 아니면 드럼 치면서 주님 사랑하고 치느니 오늘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그래요 내 재능 능력 자랑입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 주님 드러내고 주님 나타내고 주님 사랑하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운다면 예수님으로 가득히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영성이 대단하고 인격이 대단하고 저 사람 영성의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고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인간미도 있고 인간성도 있고 다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홀딱 빠져요 그런데 누군가 사람한테 홀딱 빠져보세요 이게 마음의 우상이 되는데요 제가 심령 가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 가난한 것입니까?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뭐라 할까?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될 내 마음이 왜 사람에게 우상이 됩니까? 주님이 이럴 거예요 야 그 사람 네가 정말 홀딱 빠져나고 정말 아름답다 맞다 잘 봤다 근데 그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들었니? 누가 변화시켰니? 성격 위대한 인물이요 구약의 모세 신약의 사도발 가장 크게 쓴 사람 살인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두부이나 부인 팔아먹었어요 다이 또 가늠했어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쓰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들어 쓰신 그 하나님이 이기되지 않냐 그래도 거룩하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구나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는 보금 알아요 보혈의 피의 능력 알아요 주님 나를 사랑 알아요 내 실수 넘어진 거 아시지만 죄가 많은 은혜가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 붙잡자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한 걸 내가 넘어오기 때문에 나는 심해 가서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성님 도움하고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빌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 비우는 것도 능력이에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러 가는데 어떤 처녀 아가씨가 아주 굉장히 당황해요 못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예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도사가 아 처녀를 다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처녀와 함께 헤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스승 스소사님이 세상에 아니 수도한다면서 천 아가씨를 가슴에 꼭 껴안고 강을 건너 이게 계속 그 사람의 생각에 시험이 든 거예요 계속 그래서 드디어 못 참고 묻습니다 자 스승님 아니 수도신다면서 아직 어떻게 여자를 가슴에 껴안을 수 있어요? 그때 수도사가 대답이 아 그 여자 난 아까 내려놓았어 넌 아직도 안고 있니?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아가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지 껴안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때 내려놨어 이게 애워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도 채우니까 가라니까 내려놔서 해야지요 그거 내려놔지 못하고 그걸 생각 판단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오늘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의 가난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들 기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예수 목적도 예수 방법도 예수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예수 하나님한테 그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되잖아요 원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가되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일일세가 대단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잘 돼야 되고 그 마음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자랄 것이 없어요 죄 밖에 없고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기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의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것은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그래서 어떤 게 비천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고 일제의 상을 비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감옥에 매맞아도 감사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은혜가 넘어커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바울 안에 성령이 우리 성령과 다릅니까?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잖아요 다이슨을 변화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가신 성령 때문에 내 안에 가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세요 천국에 누가 큰 자까요? 이 땅에 누가 존귀한 자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뜨겁고 기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다면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고 존귀한 자다 세리와는 약탈 털어올 수 있고요 메뚜기 석청을 먹었지만 여인 난장에서 가장 큰 자가 됐어요 오직 복음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그 예수 날마다 그분 사랑하시고 그 모시고 승리한 복된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감사합니다 잘행시al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